우리 모두가 한 생을 보내면서 돈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이나 또 오욕실정 같은 것들이 대부분 돈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도 돈 때문에 울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으로 인해 웃고 있는지요. 저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돈을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인생을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누구든 자기의 삶이 어떠하며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돈 앞에 서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돈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돈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유물론과 공산주의의 유물론으로 대표되는 물질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를 그대로 빌린다면 공산주의의 유물론은 돈이 돈만이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을 하고 한편 자본주의의 유물론은 돈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나 돈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자본주의가 말의 표현을 가지고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밑바닥에 유물론을 깔고 있고 물질주의를 깔고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손에 넣고자 끝없는 탐욕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확실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높은 깃발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막이로 그들은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 사람들은 돈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높이니까 자연히 돈의 횡포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폭군으로 화했습니다. 얼마나 그 세력이 무서운지요. 돈의 힘 앞에 국가도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돈의 위세 앞에서는 법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삽니다. 심지어 돈 앞에서 교회마저 무릎을 꿇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지켜보고 삽니다. 돈이라고 말할 때는 단지 경제적인 가치나 화폐의 가치로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은 이미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영역을 뛰어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미 월권 행사를 한 지가 오래입니다. 돈은 우리의 정신계까지 지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까지 마음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파괴하고도 남을 수 있고 이 세계의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약강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지금 돈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돈이 갖는 이런 위력에 대해서 칼막스는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나는 못생긴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묘한 소리예요. 돈이면 못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돈은 최고의 선이다. 아마 이런 사상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최고의 선이다. 인간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끝도 없고 한도 없다고 그는 말하면서 또 참 재미있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사겨들어 보세요.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흘러넘치는 법이 없다. 아무리 끌어모아도 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돈에 대한 탐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유물사관의 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냐? 돈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물사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사상에 한동안 전 세계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놀아났다고 생각하면 돈의 힘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과 돈의 밀접한 관계를 깨뜰러 보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돈이 뭐냐? 보물이다. 그래서 주님이 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보물이라고 하시다가 24절에 가면 돈으로 바뀌어요. 만문이라고 하는 돈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보물이라고 할 때는 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돈을 벌 때마다 갖고 싶고 쌓고 싶고 기대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걸 주님이 깨뜰러 보셨죠.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땅에서 돈 모으지 말라 하지 않고 쌓지 말라. 인간이 쌓고 싶은 아주 강한 욕망이 있다는 걸 주님이 들여다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러나 도운하고 사람의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느냐. 주님이 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잘못하면 돈을 하나님처럼 숭상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이 벌써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돈을 섬기더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돈하고 인간, 인간하고 돈하고의 참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렇게 환히 들여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 무엇이라고 교훈하십니까? 우리에게 그처럼 소중한 보물이라면 보물이라면 안전한 데다가 쌓아둬야지 허술한 데다가 쌓아두면 되겠냐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쌓지 말라. 거기는 허술하다. 하늘에다 쌓아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땅에다 쌓아놓으면 금방 축이 나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손에 남는 것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다 쌓으면 안전해서 영원히 영원히 보관할 수가 있고 영원히 그 보물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돈이라고 하면 흔히 재산이라고 하면 값진 의복들 아니면 곡간에 쌓아오는 곡식 그다음에 목장에 있는 가축을 흔히 가지고 재산이니 돈이니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곡식을 아무리 곡간에 쌓아놔도 동록이 와서 먹고 쥐가 와서 먹고 나중에는 썩고 어떤 때는 도둑맞고 하면 아무리 쌓아놔도 나중에는 자꾸 없어진다. 자꾸 없어진다. 결국은 떠난다. 아무리 고급 옷을 소유하고 살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미 먹어가지고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나면 나중에 다 못 쓴다.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쌓아놓는 보물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만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돈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돈을 갖고 안전한 데를 찾지 못해서 어디에 갖다 맡겨야 안전할지를 몰라가지고 밤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안전하게 내 돈 맡길 만한 데가 없어요. 다 동록이 썰고 조미 먹고 도둑맞고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데만 가득하니까 돈 맡기는 안전한 곳을 찾기가 어렵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떨어져 그러면 그만큼 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해 하루아침에 내 돈 가치가 반으로 3분의 1로 줄어질 수 있죠. 물가가 뛰어 뛰는 것만큼 내 돈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뛰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나는 그래도 매듭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그 2분의 1밖에 남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믿고 묻지 마 하고 벤처에 맡겼더니 전부 다 날라가버리고 없어. 다 그래요. 세상에 창고는 다 조미 쓸고 동록이 쏘고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권 진 사람에게 찍히니까 가진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은 다 그래요. 가족들이 여행하다가 사고 나니까 나중에는 쌓아놓은 돈 가지고 갈 사람 없어가 국고에 환수되는 것도 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10편 96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이 맞습니다. 각 사람은 재물을 자꾸 쌓기만 하는데 어디다 쌓느냐 땅에다가 자꾸 쌓다가 보니 나중에는 그건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핏담 흘려서 내가 벌어 쌓아놨는데 나중에 보니 남 좋은 일 다 시킨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논센스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땅에다가 쌓는 것이 그만큼 바보스러운 일인 줄 모르고 계속 땅에만 쌓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보가 하는 소리처럼 들어요. 속으로 아닌데 하늘에 쌓는다. 그건 무슨 소리냐.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돈이 너희들에게 그만큼 보물처럼 소중하냐 그러면 하늘에다 쌓아라. 거기가 안전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나 독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꿇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 곳가는 안전해서 좋고 내 마음이 하늘에가 있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돈이 욕심이 나서 하늘 곳간 자기 은행에다 넣으라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늘에다 쌓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늘에다 쌓아야 돼요. 돈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눈물 흘려 버는 것이 돈 아니에요. 직장을 구하려고 열 곳, 스무 곳, 백 곳에다 이력서 넣어가지고 갸우 직장 얻으면 거기에 충성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썼습니까? 그래가 번 돈이요. 이게 보물이죠. 보물이요. 이 소중한 거 아무데나 갖다 맡겨놓으면 안 되죠. 안전한 데다 맡겨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해놓고는 왜 갑자기 22절에 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왜 갑자기 동문서답 하듯이 이런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아주 특성을 갖고 있어요. 돈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주님이 이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돈을 혼돈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돈으로 보아야죠. 그런데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돈처럼 보고 돈을 하나님처럼 보게 되는 난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2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돈으로 보고 돈을 하나님으로 보면 나중에는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에게 충성해야지 두 사람을 똑같이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 둘을 놓고 경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된다고 그래요. 돈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고 돈도 내 하나님이고 그래서 둘을 다 동시에 움켜쥐려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우리는 된다고 우깁니다.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느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면 이것은 가장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돈은 사이비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칼막스만큼 해안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뚫어본 사람이 역사에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하나님이에요. 돈은 전등한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입에서 똑같은 말 나오는 거 들어보죠? 돈이면 다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있더냐?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냐? 돈 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있냐? 돈이면 다 통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돈은 전등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돈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돈은 거룩한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거룩한 것처럼 행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돈 소리는 아무데서나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를 가지고 장난처럼 말을 못합니다. 돈은 거룩하니까. 어느 좌석에서든지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돈 소리만 갑자기 나오면 아주 수련해집니다. 거룩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아주 긴장하고만 후둔 얼굴로 듣고 있거든요. 돈이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앉혀놓고 부모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다가도 돈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부부가 조용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잠그고 둘이서 속탁속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돈은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세요. 이렇게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사이비 하나님 노릇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경배와 영광을 돈이 전부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앞에 눈이 어두워서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요. 틀림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반반도 없어요. 적당히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합니다마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세요. 도대체 내 하나님은 누구냐?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대답하세요. 둘 다 섬기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물을 안전한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눈의 안경을 닦아야 되고 말씀의 기도의 눈물을 가지고 내 눈을 항상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이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이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려면 뭐니뭐니 해도 헌금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 이 재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재물 가운데서 소중하게 얼마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재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헌금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것을 다 다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 키워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 필요한 줄 알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받은 것만큼 우리는 쓰면서 분복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를 나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너무나 송구하니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를 떼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놓아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오. 하나님 나의 보물을 일부 드립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다음에 복음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따라서 헌금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헌금만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보면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신앙 좋은 것 같이 들리죠. 말 그거 얼마나 믿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교회 일에 봉사하고 남보기에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겉으로 보이는 행동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람의 진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평가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평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헌금 앞에 서는 것입니다. 돈 앞에 서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헌금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이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처럼 헌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준다고 했어요. 돈 앞에는 못 속여요. 돈 앞에는 못 속인다니까요.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보고 참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인이 얼마나 모이느냐고 물었더니 어른만 한 150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참 참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떠봤어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왜 헌금 이야기를 제가 물어봅니까? 그 교회 헌금 보면 그 교회가 질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파워를 가진 교회인지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1500명 정도 모이면 평균 잡아서 한 15억 정도 예산 세웠다고 하면 그런 대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저보고 40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이 교회가 이거 겉으로 보기하고 틀린다 하늘나라 꽃간에 쌓기를 바라는 거룩한 성도들이 아주 그냥 열정을 낳아서 선비는 교회구나 하는 걸 내가 금방 알았어요.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 헌금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돈 앞에서 못 속인다니까요. 왜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물과 같이 소중한 것이라 돈 문제하고 그 사람 인격하고 돈 문제하고 헌금하고 그 사람의 신앙하고 결부시키면 거의 분명하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만큼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은 대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봅니다. 남처럼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하면서 자신의 보물을 주의 재단에 올려놓는 일을 참 성실하게 하니까 쓸데없이 낭비되는 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떼돈 벌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떼돈 벌지 않아도 남보다 부럽지 않게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헌금하는 거 보면 정말 반맛없어요. 저는 이런 분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절대 그 사람 그 믿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은 분명히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볼 때 그 청년의 우상은, 그 청년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이에요. 그 문제, 재산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양자태기를 요청했습니다. 너 재산 다 팔아가 가난한 자 주고 완전히 포기하라. 그리고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구원과 돈을 넣고 결국은 돈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택하고 말았어요. 왜? 돈이 그에게 우상이니까. 그는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슬픈 얼굴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애들아,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약대가 바늘길을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많이 쌓아놓고 사는데 헌금은 너무너무 인색하신 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자 택의를 요청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재산을 택하겠어요? 하나님을 택하겠어요?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보장 아무도 못합니다. 왜? 세상에 있으면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사람이 천국 가면 편안해서 살겠어요? 불편해서 살겠어요? 못 살아요, 절대.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금을 잘 좀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헌금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11조입니다. 사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지 않냐 하면 참 어렵습니다. 10만 원 중에 만 원을 떼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천만 원에서 100만 원의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부자가 11조 내기가 더 어려워요. 사랑의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낸 분, 몇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1억을 내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어요. 그러면 뭘 부동산을 팔았는지 어쩐는지 모르지만 한 10억 중에 1억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상당한 수준의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헌금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재산이 꽤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실 것이 뻔한데도 허 11조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액수가 좀 많다가 보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켜쥐고 앉아서 그중에서 조금 떼가지고 헌금하고 헌금하고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어딘가 투자를 해서 11조가 아니라 10에 10조를 완전히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도 아직도 11조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내가 얼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닌데. 조미 먹고 녹이 쓸고 도둑맞고 하는 걸 내가 막아요 못 막아요 쓸데없는 짓이죠. 그럼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군인들 중에서 낙하산 타는 특전대원이라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낭만적이죠. 쳐다보면 나도 잘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아버지와 딸이 특전부대에 들어가서 같이 낙하산을 타가지고 신문에서 화제가 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그냥 훌렁 몸을 던지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죠. 그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상에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전대원들을 훈련시키는 곳에는 10미터 점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미터짜리 점프대 그 위에 딱 서는 거예요. 서면 눈높이가 11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내려다보면 아찔하죠. 거기서 그냥 계속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을 때까지 뛰어내리는 거예요. 10미터 점프대가 두렵지 않고 마음대로 뛰어내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아무리 높아도 무섭지는 똑같은 높이니까 어디든지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11조가 뭐냐. 11조란 교인들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미터 점프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에서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겁없이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는 자유화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헌금 앞에 돈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에게 내가 누군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늘에 쌓는 것은 꼭 헌금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교사를 위하여 쓰고 싶으면 쓰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싶으면 구제하고 정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집안으로서 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참 집안 살림을 제대로 꾸리느라고 돈 쓰는 것도 다 하늘 나라에 쌓는 거예요. 장애인 주일이니까 한마디 합시다. 여러분 얼마 전에 프로야구 서울 개막전에 와서 시구를 던진 9살짜리의 애덤 킹이라고 하는 소년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피타늄 인조 다리를 끌고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시구를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봤죠. 얼마나 맑고 참 티없고 명랑한지요. 어떻게 자기 부모 밑에서 자라도 저렇게 못 자랄 텐데 입양된 아이로서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 결국은 그를 입양해서 키운 그의 아버지 애덤 킹과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냐 할 수가 없어요. 아홉 명이 되는 장애아 또 자폐아를 입양해가지고 자기 자식하고 같이 키우면서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가 있었나 그 사람은 컴퓨터 기능사라 1년에 그냥 8, 9만불 수입이니까 고소득이죠.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장애아이들 보아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사람답게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정재 장모님이라는 분은 영성 회장인데 영성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회장인데 최근에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과 부동산 통틀어서 8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몽땅 내놨어요.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내놨어요. 그는 지난 40년 동안 7만 명이 넘는 결핵 환자들을 봉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인생 마무리 정리할 때가 되어가는 나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아놓기 위해서 다 내놨어요. 다 출자해가지고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복지재단에 기증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하늘에 쌓고 사는 사람인지 땅에 쌓고 사는 사람인지 얼마든지 스스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남부끄럽게 하면서 세상 즐기느라고 정신없이 돈을 쓰는 사람 하늘에 쌓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 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저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 절대 하늘에 쌓는 사람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몰라라 하고는 제 자식밖에 몰라. 제 자식 잘 먹이고 잘 피고 제 자식 그저 편안하게 기쁘게 살도록 하는 데다가 돈을 그냥 씹어넣는 일에만 정신없는 사람 아무리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는 하늘에다가 자기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앞에 서서 자기 신앙 양심을 가지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두를 포기하라고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수도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받은 것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른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물도 거룩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심령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내가 가진 돈도 거룩해야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들여졌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보물도 하나님 앞에 들여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심령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영적으로 심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바치는 것도 거룩하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물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따로 구별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거룩하고 다 영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온통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고 섬기도록 특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기의 교회를 이루어서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 앞에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우리의 중요한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오 영혼이 남는 삶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돈을 사랑해보세요. 돈을 사랑해보세요. 나중에는 비참해집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겨보세요. 섬겨보세요. 남는 것은 내 마음의 공허함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부자들을 보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그들이 돈 때문에 향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얼마나 비극적인 인간이 되는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의 축복도를 우리 가슴에 우리 가정에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